일단은 지난번에 가디언을 잡으면서 체력이 좀 떨어졌나 봅니다 지금 요정 3마리 있고요 가려던 곳에 저기 가디언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진 찍어야 되니까 하나 찍어둘까요? 왜 이렇게 멀어 니네 아니야 교체하지 않고요? 이게 고래 사진이었나? 나머지는 좀 지우죠 고래 사진 츄츄도 이렇게 좀 잡아주고 오신다 어이구 방패 부서졌어요 아이고 부서졌네 오오오 큰일났네 큰일 났네 아이고 적이 한 마리 더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일단 이거 여기로 이동해서 다시 올게요 일단 방패가 다 부서졌어요 패딩이 왜 안되는거지? 어그루가 딴 놈한테 잡혀서 그런가 링크가 안 맞고 방패에 맞은 걸 보면 분명히 방패가 앞을 보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컨트롤 미스겠지만 인정하기는 싫지만 일단 체력 보충을 위한 과이정골 자 그 다음에 카보 버섯도 좀 써볼까요? 방어력 올려주거든요 2분 30초 자 그 다음에 찌릿찌릿 버섯 두 개밖에 없어 왜 고구버섯은 일단 두고 자 또 뭐가 있나 칼날, 가보딩어는 하나밖에 없네 체리찌리 쓴거가 꽤 많네요 장석풍뎅이가 왜 이렇게 없지 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테리한테 가기엔 돈이 없습니다 튼튼히 다음에 혹시라도 다시 하게 되면 이름을 튼튼히 로 바꿔야 되겠어요 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큰 말이라 일단 지금 방패가 하나 남았구요 저건 저번에 도와줬더니 보답도 없어서 곰봉을 잠깐 보러 왔구요 여기 스티로플은 한 windshield checke 어차피 갈쿠 둘 arrested 돌과 일 안 올라갔었구나 요즘 올라갈게요 딱히 뭐 좋은 게 있는 건 아니고 코르그 열매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이 있네 코르그는 없고 노아론 사과 주스려다가 대와를 시도해버렸습니다 지금 가려둔 쪽이 이쪽 방향이고 이쪽인가 저쪽 방향이네요 말탄 포코가 있어서 당황하긴 했지만 왼쪽이 한 마리 일단 잠자리들을 무시하고 위에까지 올라갔고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와 재롱이 한번에 따네요 와 재롱이 한번에 따네요 잠재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건 뭐고야 나 어이없이 맞아버렸는데 일단 여기 저 녀석 혼자 있는 거 같으니 다시 시도해 볼게요 왕괴금은 아까우니까 월광 쏘도록 월광 쏘도록 월광 쏘도록 눈빛 맞추보세요 어떻게뭐? 두 대밖에 못 때렸어 다리를 공략합니다. 근데 왜 히록스가.. 있네요. 어 이거는.. 히록스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방패가 또 깨졌어요. 아이고.. 일단 회피. 여기로 끌고 오자 뭐. 히록스 일단 사라졌죠? 기분이 좀 원찮긴 한데.. 시간 끌기는.. 맞히는 게 제일 좋고요. 무기 깨졌으니까.. 쓸 게 없네. 목표에 썼죠? 목표에 썼죠? 목표에 썼죠? 목표에 썼죠? 목표에 썼죠? 몸을 때려줍니다. 기동력은.. 뺏어줬고요. housing가만 뺏어줍니다. 저희로가 안 되고.. 왜 이럴 때 짜증난. 노네 다 냈다. 노네다 냈다. 노네 다 냈다.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자 무기 거의 다 썼어요 조라의 대범이 그나마 좀 셀만 했는데 뭐 뵐 수 없죠 자 요정은 두 마리나 버렸고요 버린거죠 날씨가 안좋아 한마리 복구했고요 그러면은 두 마리 조금만 더 나오면 좋겠는데 어 한마리 그러면은 지금 세 마리 얻었네요 사실 좀 센 애들 있는 곳은 좀 몬스터 표시 해놓고 다니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표가 여기였는데 뭐니? 도토리 흰옥스는 어디있던거지 흰옥스 어디있던 녀석인지 모르겠네요 흰옥스 어디있던 녀석인지 모르겠네요 흰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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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가 들리는거 보니 여기는 여기는 음 음 이렇게 좀 찍고 다니면 편합니다 생각보다 흰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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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를 봤을 때 뭐가 있는지 아니까 흰옥스 흰옥스 얘 근데 하다보면 나중에 흰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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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 지금 왕가의검 이랑 얘랑 도끼가 좀 남아있긴 한데 흰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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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죠 그냥 흰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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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 세마리나 있고 일단 여기 스탬프를 여기로 바꿔 놓을게요 일단 여기 다른 다른 몬스터가 있나? 지난번에 말탄 보코블린이었나? 쫓아와서 아 솔때문게 달아 더 나와서 일단 도망 전투에 방해가 되는 녀석들이 있으면 싸우기 힘들어 갓댕이랑 밥해뒀는데 깔사탕에다가 하나 맞춰주고 이게 지금 3메랑이 데미지가 꽤 세거든요 그래서 약간 체력이 좀 많이 깎일 거야 아 벗어질 것 같으면 오 나 안 벗어졌네 아이고 해피 실패 맞자 보내고 어 어 이걸 쓰고 이걸 써야 될 때가 온 건가 나무꾼에도 깬 너무 약해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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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이거 아래에 있으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더 때려도 되는데 이게 가끔 돌아올 때가 있고 그러면 울려갖고 많이 아픕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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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ots 흠 흠 흠 흠 역 흠 흠 에 흠 흠 초odore plan 오 고대어쿠 저 몇개 필요하거든요 잘 됐네요 이제 쓸만한 가디언이 없어서 가디언 잡기는 좀 힘들어졌고요 이제 비행가디언 한 마리 정도 샵을 찍고 참고로 요정을 요청하려고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 마리 나왔네요 흰옥스한테도 칼 좀 줄 것 같긴 한데 흰옥스한테도 빙이나 좀 뜯을까요 어차피 뭐 남아두는게 은밀족이라서 흰옥스한테도 나와두는게 흰옥스한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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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타임 천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목걸이를 풍시할 생각이에요. 나무 타고 올라갈까나 양손 다가앉았나 아까 내려와 있었는데 여기서 오니까 팔을 안 내리고 있어. 여기가 잘 안 내리고 있어. amen 올라가자 아이고 이농스도 잡아야 되나 블루 이농스네요 목걸이가 매우 탐나는 블루 이농스님께서 쫓아오고 계십니다 조용하고 거까지 시켰는데 들켰어요 너무 슬프네요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저거는 박쥐 때문에 났는데 박쥐가 안받고 피눅스가 애판다라면 이런 서운의 소리 글씨가 너무 좋더라 그리고 그는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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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패만 있으면 서핑할텐데 경패가 없어서 서핑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패가 없어서 이 정도면 왕가의 검이면 네이브도가 좋긴 한데 추측화됐을 정도 대구를 떼고도 쓸 필요는 없죠 낭비할 필요가 없죠 자 피가 오니까 다시 가서 무기도 없는데 무기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의 성을 좀 털어야 되겠는데 다음에는 하이라의 성을 가서 좀 무기를 보충을 해와야 되겠어요 거기 있는 리절보스들 한테만 갖고 와도 꽤 괜찮아서 아무래도 플렉스 리절라 무기들이 꽤 쎄거든요 어 잠들었다 비가 오기 때문에 뛰어도 모릅니다 이제 올라가자 중간에 떨어뜨리지 말고 올라오죠 형사의 왈이라니 병사 쓰리지라니 불른데 왜 병사 쓰리죠 슬픈데요 두 마리 다 놓으세요 아 내 옷도 달았습니다 뭐야 어 반짝이나요 벌레로나 벌레로나 아무걸로 알고 있어서 별같은게 다 놓은거 별같은게 다 놓은거 자 요정은 세 마리까지 복구했고요 일단 말한테 돌아가서 좀 더 이동해보죠 방패가 없고 방패가 없고 좀 좀 힘들긴 해요 어디야? 세상에 방패 서핑도 못하고 대신 비가 오니까 하이라의 성에 좀 가까이 가기는 좀 수월해진거 같아요 왼쪽인가 말을 좀 불러서 타고 가죠 자 일단 요렇게 좀 지나가 볼까 합니다 여기가 제일 많을거거든요 아닌가 하이라이 성 바로 앞에가 많겠죠 여기겠구나 일단 여기도 가볼거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쪽도 안가봤기 때문에 다 가볼 공간들 대충 찍어놓고 안전주의라서 일단 갔다 위험해지면 또 토끼입니다 많이 타고 돌리는 그냥 얘를 눌러서 타고 가는게 낫고요 여기 가디온은 아까 처리해서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여기도 뭐 길로 인식하는거 같네요 길이 아닌거 같은데 길이 아닌거 같은데 자 일단은 여기 가로질러가지고 가든 요렇게 가든 가볼께요 제 최악의 상황은 가디언 만나는거라서 움직이는 가디언처럼 보이네요 지금 가디언 잡을만한 칼이 있긴 있는데 포토오키를 쓰자니 야 그만 가디언 가디언이 있어서 안전하게 돌아가는게 나을거 같아요 이쪽도 고장난 가디언이랑 꽤 있었던걸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타고 올라갈 땐 미친듯이 죽을 뻔해서 자 뭐 이쪽 아래 또 길이긴 한데 일단 이쪽으로 올라와서 교역서 예터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아름다 아름다 다 열긴 했나봐요 진짜 잠깐만 여기 탐으로 가면 분명히 있을테고 요렇게 돌아서 이런 곳 가보자 올라갈 수 있나 아냐 그래도 아래쪽으로 갈게요 올라갔다가 못 다시 돌리는게 더 싫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쪽까지 가고 끝내 갑니다 재비네 여기 뭔가 산이 이쪽에 있나보네요 네 느낌 일단 말은 두고 올라가보자 응? 뭐지 여기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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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봤을 땐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사먹어만 경계가 여기 뭐 있나 일단 여기 볼 건 없으니까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